자기가 뭘 당했더라도 말하기 힘든 거는 분명하니까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10년만 참으면 졸업하잖아요. 조금만 참자. 이렇게 그냥 참고 넘어가다가 교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증언들이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자기 정관 수술을 했다. 그러니까 너네랑 해도 애 안 생기니까 괜찮다. 너 술집 다니냐 몸 팔고 왔냐 이용 없이 다니냐 10달 동안 생리 안 하게 해줄까 전 나오게 해줄까 어깨를 쓰다듬거나 엉덩이를 토닥토닥 하신다는 증얘 갑자기 손을 잡으시더니 점점 올라가는 거지 손이 볼이나 이마에 뽀뽀하고 어린 학생들은 익명의 힘을 빌려 교사들의 성추행과 성희롱을 고발하고 공론화했습니다. 2018년 초 시작된 학생들의 미투운동은 SNS를 통해 빠르게 번졌습니다. 학교 내 성폭력 고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20곳 정도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외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중고등학교 80여 곳에서 미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교육당국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미투 열풍이 시작된 게 2년 전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도 문화계와 검찰, 정계와 언론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미투가 쏟아졌습니다. 학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픈 상처를 공개적으로 드러내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게 미투입니다. 그동안 미투가 일어난 곳에서는 가해자들에 대해 조사하고 제도적인 보완책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미투 사례를 공개한 피해자들은 도대체 뭐가 변한 게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왜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걸까요? 미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한 중학교의 내막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대전광역시에 있는 한 중학교 겨울방학이 끝난 올해 1월 말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학교 곳곳에 교사들을 고발하는 메모지가 붙어있던 겁니다. 그 시장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 아이가 오더니 선생님이 야동을 봤어 그런데 이어폰이 빠져서 들켰다 그렇죠, 너무 좋아 신음소리가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애들이 순간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뭘 얼마나 알겠어요. 얘네들이 어?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니까 웃으면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수업시간에 자습을 시킨 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교사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학생들은 카메라를 설치해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학생들의 추측이 맞았을까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성인 음란물을 보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촬영된 영상을 봤을 중학생들이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교사가 음란 행위를 하는 장면까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교사가 교실에서 음란물을 본 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피해 제보를 받은 SNS 계정에는 관련 글이 10개가 넘습니다. 당시에 이 얘기를 들은 학부모는 학교를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나동을 보다 걸렸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저한테 어머니 진짜 죄송하다고 저희도 깜짝 놀랐다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고 제가 화가 난 건 이 일이 저희 1학년에서가 아니라 이미 2학년에서 이걸 엄마들이 한번 했더라고요. 항의를 했던 거예요. 그 뒤 학교는 어떤 조치를 했을까 이 중학교에서 근무했던 교사가 내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폭로했습니다. 2016년 교사가 음란물을 보다가 들킨 뒤 학교 측은 교무 회의를 소집해 입단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측은 촬영한 학생을 불러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촬영한 동영상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명도 받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은 범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연 음란죄는 당연히 성립이 되고 강제추행죄도 성립이 된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아동학대에도 해당이 되죠.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평생 동안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교내에서 교사의 성범죄가 발생하면 학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청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학교는 두 절차를 모두 지키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이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해당 교사는 형사처벌을 피했고 사건은 조용히 수습됐습니다. 16년도에 만약에 저의 영상을 보여주기만 했어도 아니면 솔직하게 선생님들한테 얘기만 했어도 두 번째 이런 사건까지 안 오지 않았을까?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일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그걸 감추려고만 했다는 사실에 더 분노하게 됩니다. 저희가 만난 이 학교 선생님은 인터뷰를 하면서 눈물어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사건의 내막을 선생님들만이라도 솔직하게 공유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말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 사건은 교육청에 제대로 보고되지도 않았고 수사기관에 신고도 없이 사실상 덮여졌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이 학교에는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10대 중반의 어린 학생들은 철저한 신원 보호를 거듭 약속받고서야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되게 오래 있으신 분이에요. 저희 입학할 때는 선생님이 미술 부장 선생님이었어요. 말씀하시면 옆에 있는 애들 막 이렇게 어깨를 만지고 이렇게 어깨로 등을 쓰다듬고 이렇게 쭈물 대요. 맨날. 서서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렇게 자꾸 쭈물 대요. 이쪽을. 엄청 쭈물 있어요. 그게 습관인 사람이죠. 그러면 그럴 때는 보통 친구들의 반응은 어때요?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딱 서서 불쾌한 표정 지시면서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이러고 다 찡그린 얼굴로 쳐다봐요. 근데 말은 못하겠어가지고. 습관처럼 학생들의 몸을 만졌다는 미술교사. 하지만 학생들은 차마 불쾌함을 표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테이프랑 랩으로 조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다 일단은 랩을 감싸요. 이렇게 다 감싸고 그 다음에 테이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양이다. 어떻게 하지. 계속 테이핑. 미라처럼. 네. 2018년 미술 수업 도중 아이들은 더 이상 참기 어려워졌습니다. 좀 단단해야 모양이 잘 서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만져보시면서. 이렇게 눌러요. 그러니까 눌러요. 교사가 학생의 허벅지 안쪽까지 만졌다는 겁니다. 바깥쪽으로 자르면 모양이 안 예쁘다고. 무조건 안쪽을 자르라고 해가지고. 끔찍했어요. 한 번도 자리를. 저 남자가 만진 적이 없어요. 제가 빠져나지는데. 그 뒤 미술 교사를 피해 다닐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학생. 담임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한 다섯 명이 와서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더 울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아이들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엔 학교 측이 어떻게 조치했을까. 우측에 뭐지. 선생님이 뭐 전에 축하 같아서 그렇게 하고 끊었어요. 그 이후로 저한테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저희한테 사과도 안 했어요. 누가요? 그 맞지수. 어디까지도. 지금까지도. 뭔가 되게. 그런데 미술 교사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들의 제보가 줄을 이었습니다. 졸업생들의 제보도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고 수치스럽다는 학생들. 수년 동안 더 많은 학생들에게 성추행이 지속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뒤늦게 딸이 당한 일을 알게 된 학부모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이가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얘기를 안 했거든. 야 엄마 수업 중이었고 너 그때 느낌은 어땠어? 기분은 좀 그랬지만 수업이니까. 수행평가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참아대는 거야. 우리 아이가 그럴 줄 몰랐는데. 말을 안 해서 그 선생님이 만질 때 기분이 너무 더러웠대요. 미술 교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올해 1월 말 교장은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해명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당시에 녹음된 실제 음성입니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처음에 교육청에다가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라고 보고하지 않은 거. 꼭 하나만 지금 학교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그 다음 과정은 완벽하게 다 처리가 됐어요. 경고는 징계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처분입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미술 교사는 병가 휴직을 냈다가 지난해 명예퇴직했습니다. 학생들은 교장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명예퇴직은 징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냐. 명예퇴직도 징계는 징계입니다. 그런데 경징계라고 그래요. 명예퇴직은 징계라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말 그대로 명예롭게 퇴직한 것이. 정식의 수사나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퇴직 사유, 퇴직이 제한되는데 그 수사 결과, 징계 결과를 볼 때까지. 그런데 학교 법인이 내부적으로 경고 처리를 해놓고 사안이 종료됐다고 봐서 그냥 명예퇴직을 시키고 그다음부터 문제가 되니까 그냥 퇴직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학교의 책임자인 교장과 재단 이사장도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사장님이랑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을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기분이 나빴다는 제보들을 많이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그때만 보고 참 황당했으니까. 그래도 이 말이 어디서 나온다. 배 만졌잖아요. 근데 자 변명을 나눌게요. 자 나도 여러분과 조카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냥 친필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는 계속 했을지도 몰라요. 이사장님이 청소하는 애들 어깨를 많이 쓰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사과할 마음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변명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확히. 야 이 학교는 정말 아이들을 뭐로 생각했을까. 그 생각 자체가 불순하다는 그 시간들이 너무 화가 났고 아이를 순수한 마음으로 봤을 것 같아요. 앞선 두 사건을 모두 덮었던 학교는 최근에서야 교육청 특별 감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사장님을. 죄송한데요. 아 감사 결과가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저 제가 이 인터뷰에는 의거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학교에서 2016년에. 네 그 그. 28년에도 있었으면 이 학교가 계속 은폐하려고 했던 의혹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알고 싶은 아니 취재하신 대로 그냥 내 보내세요 저 학기 입장은 이제 얘기 안 할게요. 날씨였습니다.